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금강고속 5등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좌석 사이에 안전벨트가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속도를 준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금강고속 5등버스와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생각하지 못가 여러분 생선을 찾아뵙IL 넉넉넉히 Genealo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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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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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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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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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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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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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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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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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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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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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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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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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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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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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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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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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귀엽다